안녕하세요. 하천나라입니다. 이웃님들 좋아요, 구독 많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은 제가 부자가 되는 식물 7가지를 영상에 올렸는데 관심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. 그런데 제 구독자님들이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.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다육식물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. 바로 이 염자입니다. 다른 이름으로는 하월이라고도 합니다. 염자잎이 동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돈나무라고도 했다고 해요. 예전 어르신들이 다산의 풍류의 상징으로 집에서 많이 키웠다고 하네요. 이렇게 입장이 두꺼고 통통한 걸 보면 다른 동전 모양 식물보다는 돈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지 않나요? 옛날엔 다육이라는 이름도 생소할 때였던 것 같아요. 최근에 이 염자가 다육이라는 식물에게 밀려서 인기가 아주 시들해졌죠. 꽃말은 풍요로움도 있고요. 행운과 재물을 가져다주는 다육식물이라고 합니다. 동전 모양의 잎을 가진 나무는 집 안에 두면 돈이 들어온다는 중국과 일본에서 풍수 사상이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인지 많이들 키우고 있대요. 우리나라에만 미신 같은 게 있는 줄 알았는데요. 다른 나라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나봐요. 오늘 이 염자를요. 입꼬지, 끝꼬지, 수경 모두모두 해서 번식을 많이 시켜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제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. 먼저 이 염자가 키가 굉장히 큰 아이였었어요. 그런데 제가 여기 중간에 목대를 잘라가지고요. 수경으로 꽂아 놓았었거든요. 이렇게 뿌리가 많이 자라서 나왔네요. 부자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나요? 뿌리가 튼실하게 모두들 다 잘 내렸어요. 여기 페트병에다가도 심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답니다. 아주 싱싱하게 잘 크고 있죠. 저는 일부러 대박이 난다는 식물들을 골라서 사는 편이에요. 그러면 은근 기대감에 쳐다보면 기분도 좋아져요. 왜 복권 사시는 분들 복권 사놓으면 일주일 동안 그 기대감에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과 같은 거 아닐까요? 저는 어쨌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 부자가 되려고 또 번식을 시켜봅니다. 이렇게 라이터로 소독을 시켜줍니다. 아니면 바이러스나 병균이 결리기 쉽다고 학원에서 꼭 이렇게 소독 처리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부자가 된다고 하면 죽으면 안 될까 싶어서 더 신경 써서 잘 가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잘 보고요. 목대에 잘라줍니다. 유아이도 여기 잘라서 위에 이쪽에 지금 새로 난 자구예요. 잘라낸 자리에는 이렇게 칼로 긁어줍니다. 칼로 조심해서 세심하게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주셔도 돼요. 이걸 일명 꼬집기라고 하시더라고요. 잘 긁어주시면 여기서 얼굴들이 두 개, 세 개, 많게는 다섯 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. 자른 입장들을 떼어줍니다. 요아이는 입장이 두꺼워서 탄력이 너무 많아서요.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. 그냥 떼면, 돌려서 떼면 뚝 부러져요. 그래서 잘 떼셔야 돼요. 떼실 때. 생장점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떼주시는데 생장점이 보입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하얀 거 보이시죠?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. 아니면 자구들이 안 나와요. 입장들이 잘 안 살아나요. 안 살아나는 게 아니고, 아니고 안 살아납니다. 생장점이 없어서. 손톱으로 이렇게 뚝 눌러서 떼시면 잘 떨어져요. 손톱으로 가쪽을 뚝 눌러서. 일반 다육이와는 돌려서는 안 떨어지더라고요. 얘가 잘. 병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는데요. 잘 안 꼽히네요. 입장을 한 두 개 더 정도 떼야 될 것 같아요. 손톱으로 꾹 눌러서 이렇게 떼어줍니다. 물에 꼽아 놓으면 조금 전에 뿌리 난 거 보셨죠? 그렇게 뿌리가 아주 잘 내린답니다. 떼어낸 입장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흙에 꼽아 놓으시면 또 입장들이 살아나서 돈이요 소사라 하고 꼽아줍니다.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미신들을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그 옛날에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 보면 저도 이제 늙었나봐요.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주십시오. 자, 이제 흙에다 한번 심어 볼까요? 얘들 일종의 다육이까니까요. 마사트를 조금 섞어줍니다. 그리고 화분이 너무 크면 뿌리 내리는데 정신이 팔려서 입장들이 커지지 않아요. 그래서 화분을 적당한 데다가 심어서 좀 자라면 큰 데다 옮겨 심어주는 게 좋아요. 저는 요 키토산, 대게 말려서 부순 것을 조금 넣어서 영양분을 넣어서 한번 길려 보려고 합니다. 잘 자라는지 어쨌는지 한번 보고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. 일반 파는 분갈이 흙은 영양소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아시는 농장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분갈이 흙에다가 영양제를 조금 섞어서 하시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뿌리 닫히지 않게 가능하면 뿌리 안 닫히게 하셔야 됩니다. 뿌리의 줄기, 입장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. 손으로 부드럽게 살살 눌러줍니다. 뿌리가 부드러운 흙에서 잘 내리거든요. 완성했네요. 새해에는 돈이 대박으로 들어오길 기대해 보면서요. 아주 잘 키워 볼까 합니다. 잘 자라는 모습을 또 영상에 담아서 올려 드리겠습니다. 이웃님들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.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. 좋아요, 구독 가시기 전에 발자취 꾹꾹 눌러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십시오.